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맘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 응답과 함께 전세계 살리는 참된 치유성에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망대 또 사난의 망대 세상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나와 나의 업과 모든 현장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237 치유성에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한번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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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말 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장의 능력이 내 안에 보장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언이 내 안에 이상치 살리는 빛이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영장의 증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장의 능력이 내 안에 보장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언이 내 안에 보장의 능력이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동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맘에 세우며 내가 성령을 돕고 내 현재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을 돕고 내 удар 내가 죽으며 내가 죽으며 주을 위해 죽고 내가 살며 내가 살며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밤과 고난당해도 괜찮으니 복은 안전하고 복은 충분하며 복은 모든 가수 때문이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히 빛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만 너의 이름이 되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창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빛밤과 고난당해도 괜찮으니 오늘은 안전하고 오늘은 충분하며 오늘은 모든 것이 때문이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창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속으로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언약자들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불닫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부를 보좌의 파수인데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언약자들 나는 언약자들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걷고 내가 부를 보좌의 파수인데 내가 부를 보좌의 파수인데 예배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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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잃은 세상 사랑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신 하나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응답을 드려야 될 보좌의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발표며 사랑합니다.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표며 사랑합니다.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표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 빠진 날은 구원하시며 사랑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신자가 피워 구원하시며 감사해 당황하는 나를 얹어 주의 영광 충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표며 사랑합니다.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표며 사랑합니다.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표며 사랑합니다. 내게 하소서 시계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내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고개하는 맘 내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 멈춰내는 아수꾼 내게 하소서 뜨늘감불하소해 아수꾼의 를 살리게 하소서 종종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남대가 내게 하소서 나의 주 성장 하나님이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도자의 권천하리 도자의 권천하리 도자의 권천하리 나 죽음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神ium 이 나의 반대가 내게 하소서 나의 주 속삼이 하나님이 흘레폼 내게 하소서 보좌의 권천하를 다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의 반대가 내게 하소서 나의 주 속삼이 하나님이 흘레폼 내게 하소서 보좌의 권천하를 다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문답으로 기대하며 같이 함께 조용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